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는 거의 검기어가 될 정도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민간인 사찰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 개개인의 뒷조사를 수사기관이 수행한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공수처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입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는 분명히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직권남용, 수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특정 범죄를 척질하기 위함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민간인 뒷존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번 공수처 민간인 사찰 사건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되어 뭔가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무리수로 보입니다. 결국 공수처도 권력 보위와 정권 보위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사건 갱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김경률 해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경률 해계사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김경률 해계사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해계사는 12월 8일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I 무서워 라면서 KT로부터 받은 문서 사진 촬영본을 올렸습니다. 문서에는 KT가 김경률 해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KT가 공수처에 제공한 내용은 김경률 해계사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 가입, 해질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재판, 수사, 혐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검사 등이 통신자료에 열람이나 제출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공수처의 위법활동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공수처는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김경률 해계사가 범죄에라도 연루되셨단 말입니까? 국가공인 고위공직자가 김경률 해계사가 검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버린 겁니까? 공수처가 도대체 일반인까지 통신 조회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 때문에 김경률 해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가라는 물음에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도 아닌 김경률 해계사가 어떻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 조회를 한 것인가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경률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수처의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김경률 해계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것들. 공수처 너희들과는 전쟁이다. 공수처는 김경률 해계사가 고위공직자 아닌 것이 맞다고 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경률 해계사가 통신조회를 해보라고 권한 사람이 바로 폐친인 좌영길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통신조회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폐친이 당신도 아마 다른 공적기관에서 당신 뒷조사를 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통신조회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언을 받고 김경률 해계사 해보니까 공수처가 사찰한 겁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에 일선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도 여러 건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법조 기자들은 김경률 해계사처럼 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공수처 등에 제공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시중에는 문보처, 문재인 보호처로 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 신상도 마구 뒤지기 시작했다는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출범 때부터 공직자 비위가 아니라 정권의 적들을 그냥 그야말로 수사기관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그대로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은 고발 사주 사건이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비위자로 지목된 손중성 검사는 무려 3번이나 공수처가 영장을,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다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김태교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공수처 관계자들을 나무랍니다. 고발 사주가 죄가 된다고 할 때부터 저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인데 고발장 작성을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그 성립 가능성이 약합니다. 나아가 손중석 검사와 윤석열 후보의 연결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윤 후보를 수사로 확장하기는 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야말로 공수처의 성적표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비위자 구속을 위해 발부된 영장건수는 연건입니다. 공수처 차장이 자신들은 수사해서 아마추어라고 응석부리기, 친녀 성량의 신민단체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선 오기로 수사하기, 여권에 불편한 박지원의 제보 사주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은 방치해버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로 인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사정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연성독재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 밝혀지는 거죠. 낱낱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공수처가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야, 한 용어만으로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뭔데? 아니, 당신들 법 만들 때 공직자 대상으로 수사한다고 만들었잖아. 그런데 왜 일반 국민들 신상을 뒤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민간인 사찰사건입니다. 공수처가. 그냥 제가 볼 때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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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